역시 노래춤 죽어도 좋아, 춘삼위 이재진 178에 60킬로 키 엄청 크구나 178에 60킬로? 몰랐어, 178이요? 178이요? 168이 아니라요? 평소에 힐을 자주 신습니까? 그게 아니고요, 저기 키가 적어도 멤버들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멤버들이 다 좀 높게 얘기를 해가지고 멤버 탓하는 거 보소? 20년 만에 재진이 끼 처음 알았어요 지금 머리에도 짜파게티를 쓰고 나온 거 근데! 지금 약간 맥라이언 머리다 짜파게티지 맥라이언 약간 뽀글뽀해 그리고 재진이가 20년 전에 변한 게 또 있어요 이름이 변했죠, 이름이 아! 왜? 또 략을 참아, 나 가 또 략을 참아, 나 가 저래? 저래 괜찮나요? 저래? 저래 괜찮나요? 정답이 그럼, 아! vai, vai, vai 저기 없어요! 저기 없어요! 와이 잡고 갈게요 이렇게 신기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하냐. 군대. 우리가 잘못 얘기한 거야? 공개가 됐는데. 들어오게 나온 게 싫었구나. 싫었네. 잘못된 게 아니고. 이해를 좀 해주세요. 싫어하는 걸 알고 있잖아. 이해를 좀 해주세요. 앞에 보세요. 이해를 해주세요. 발 밟지 마시고. 당분간 앉아있겠습니다. 송도 발 조심하세요. 왜 그래. 조진이 형이 얼마 전에 그 이름으로. 진짜. 진짜. 잠깐 앉아있을게요. 여기 좀 시켜야 돼서 잠깐만 앉아있을게요. 발을 밟은 이유를 좀 발견했어요. 김재덕 씨 발이 320이에요. 320이에요. 너 왜 이렇게 뭐가 다 커. 제가 알기로는 장 눌를보다 큰데요. 발이 320이면 까침을 들면 덩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이게 발 먹음 제일 어려워. 진짜. 재택트임boro. 싹율의 25시.